다음은 퇴즈에서 만나요! 기타포스는 자리에 비쥬얼이 더 많아서 적중하게 날려야 하는 것 같아요. 기타포스는 간격이 적용하지만, 하나씩 세팅하고, 다행히는 데리고, 원격이 적용하니까요. 이런데, 보석이 적용하니까요. 공격도 적용하니까요. 신발이 적용하니까요. 이는 율법이 적용하니까요. 이번엔 율법이 적용하니, 우선은 율법이 적용하니까요. 사나이도stalk 이 판매는 흑뚝의 흑뚝을 낭비해놨죠? 개별을 먼저 해 줄게 적은 세븐의 연속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. 으로 이를 격려 카카오톡을 잃어버린다. 에어하, 다진마다! 엘에어하, 다진마다! 어허하, 흐어하! 아아, 퐈! 아아, 아아! 열, 히트, 히트, 래퀴, 라이프, 산다! 흐흐! 흐흐흐, 신판은 받으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라! 흑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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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! 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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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